자 다음은 흥국화재에요 예전에는 빅5 빅5 순으로 해드렸는데 요즘에 소형회사 특히 한화랑 흥국화재가 너무 잘나가기 때문에 잘나가는 인기투표로 먼저 해드리고 저 보호망이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자 흥국화재 GA 소식입니다 보장의 대화드라마 어우 괜찮네요 나 대화 좋아하는데 보장의 대화드라마 자 최저 보험료 만원이에요 모두다 주요 치료비 최강자 질병수수비가 I49 질병수수비 100만원과 기타 부정매 2000만원 원래는 10월 말까지였는데 11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흥국화재 웰컴 패밀리 히어로 그래서 신속한 전산 헬프 지원을 위한 흥국화재의 전산 헬프 체보시 신설이 되었다 네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보장의 대화드라마 자 이제는 정액형의 시대다 정액형 비리형이요 11월 10일 날 흥국화재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암 주요 치료비 비리형은 농협생면처럼 그리고 순환계질환 진단비가 KB란 메리치처럼 따로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치료비 비리형은 금융감독에서 문 닫으라고 해서 모든 치료 문 닫았죠 하지만 11월 10일 날 빼빼로 되어 있는 날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정액형 정액형 흥국화재가 KB손해보험처럼 항암 호르몬이 유일하게 보장이 돼요 주요 치료비 어디가 최고인지 10월달에 보셨나요 내도 얼마 썼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정액지급이 돼요 연간 3천만원 10년간 업계한도 암 주요 치료비 65세 전에는 3억 75세 전에는 2억까지 사용금액 따지도 않고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대 주요 치료비도 65세 전에는 3억 75세 전에는 2억 사용금액도 안 따지고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보장의 대하드라마 자 여기 보시면 내도 얼마 썼는지 비령처럼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정액지급이 돼요 암 주요 치료비예요 일반암 타사 같은 경우는 정액치료비의 유사함이 갚기만 돼요 모든 보험회사가 진짜 모든 보험회사가 갚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갚기경제 값상소암 기타피부암 경계성능양 제자리암 이 모두가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보장 한목도 가입금액 정액으로 보장이 되고 주요 치료비가 타사 같은 경우는 약방수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만 보장이 되는데 일단 흥국화재는 KB처럼 호르몬치료까지 역대급으로 보장을 해준다 3천만원씩 10년간 그래서 3억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 비례형은 11월 10일날 나온다고 했어요 모든 치료에 대해서 약방수가 아닙니다 2대 주요 치료비 내열과 허율성 가입금액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특히 손해보험은 수혈중으로 정액지급이 되죠 11월 10일날 역시 비례형도 나올 예정이다 3억까지 3천만원이 10년간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걸리면 타목시폐이라는 약을 복용해요 10년동안 6개월치가 3,4만원밖에 안된대요 산정특내 환자로 구분이 돼서 근데 10년동안 복용하면 매년 약물치료 받을 때마다 3천만원씩 10년간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훈국이랑 KB만 타사들은 항암 호르몬 자체를 보상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자 건강체도 유병자도 동일한 도로 가입이 되고요 암주요치료비 더건강 사메노 선 넘는 이 모든게 65세 전에는 3천 65세 넘어가면 2천 이대주요치료비도 일단은 기존의 65세 전에는 3천 65세 넘어가면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장의 대하드라마 어깨체가 암주요치료비에요 진짜 암주요치료비 훈국아재 기갑경제 유사함에서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타사는 기갑만 되고 경제는 안되는데요 기갑경제까지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 회사는 훈국화재밖에 없다 타사는 기타피부암 갑상소암만 보장을 해주고 경계손이나 제자리암은 타사는 안해줍니다 훈국화재는 다 해주고요 호르몬치료까지 보장이 돼요 타사는 다 안되지만 핵가성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전의, 재발, 잔여, 이참까지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훈국이 정말 미쳤습니다 자 일반암 일단은 3천만원 타사는 2천까지 되고요 갑기경제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경제가 보장을 안해줍니다 최대 보장기간도 10년 똑같고 호르몬도 훈국도 해주지만 지금 KB손해보험도 해줘요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안해준다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도 훈국화재와 지금 KB 타사 그 이외에도 모두 다 해주고요 약방수는 다 해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만4천원으로 타사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최강의 가성비 두 번째에요 경증부터 보장받는 비례형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경증단계 부정맥치료에도 거의 심전도 3만에서 5만원 24시간 홀터 심전도가 5만에서 10만원 심장초음파도 그 다음에 항부정맥제도 이런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단만 받으면 즉시 일단은 I49 이것도 11월 8일까지 질병수습이 100만원과 같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1월 8일 전에 가입을 하셔라 자 그럼 진짜 큰 도움 필요한 중증일 때는 중증 치료만 받으면 정액지급 2대 주요치료비는요 정액형은 이제 여기 보시면 수혈증으로 인해서 3천만원 받을 수가 있다 타사보다도 훨씬 역대급으로 보험료가 최저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수술이든 보장은 올 리스크에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타사는 건강체 훈구화재는 표준체나 유병자 모두가 100만원까지 질병수습이 올 리스크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거 외에도 특정 4대 제외 100만원 종합병원 질병수습이 50만원 상급종합병원 200만원 합의 450만원까지 거기다가 1호종 수습까지 넣으면 플러스 알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수술이든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습이 상급병원 종합병원도 중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술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 1 2 3 4 5 정도 높은 한도로 하지만 한도가 그리 높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화손의 몸도 그래서 50 이 정도 50 3종이 500이었잖아요 요게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흥국화재 질병수습이 100만원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만원대로 남성보다 여성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병력이 있어도 부담복 할인 모두가 오케이 특히 건강할수록 할인받는 오텐테이저 가입시 건강할인 가입 후에도 매년 무사고죠 11월까지만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5년내 병년고지 없어요 6년부터 10년 병년고지가 일단 예외질환이란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병수습이 450만원 간병인 그리고 2 3 20까지 이런 거 다 넣어도 상급병원 수수시에는 450만원 매우 높네요 네 수수시에 그리고 간병인까지 넣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객에게 3만원부터 5만원 네 너무 저렴하게 타산에 했을 때 한 7 8만원 나올걸요 그래서 5만원대면 정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불태울 예정입니다 고지없는 암 2대 주요치료비 가입이 11월중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XO는 암 주요치료비만 넣었는데 2대 주요치료비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3XO가 그전에는 암 주요치료비만 있었는데요 3XO에서 2대 주요치료비도 이제 3XO에 탑재가 되고요 고지가 간편해서 비싼 거 아니냐고요 보험료는 355로 더 저렴해졌어요 특히 75세 가입 가능하고 요즘에 핫한 2대 주요치료비 정격 탑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암 주요치료비 거기다가 2대 주요치료비 암 진단비 신통암 암 진단비 그리고 2대 진단비 2대 수수비 2대 수수비 올리스크 수수비 1호중 수수비 2회의 양성종량 종수수비 각종 항암치료비 1인시 입원비 모두 다 보장을 바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10월달에 마감 지어야 되는데 11월달 정말 마지막입니다 11월 중에 정말로 저 보호막 세 글자 걸고 3XO가 없어질 예정이다 자 N년 내에 입원 수술 고지 없이 고지는 305 초간편 보험료는 355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2대 주요치료비도 탑재가 됐기 때문에 3XO 보험에서 있으면은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입을 원하신 분들 3XO 네 이 부분 때문에 입원 수수비 때문에 걸려서 아니면 3개월 이내에 걸려서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3XO 2대 주요치료비 암 주요치료비 뇌혈관 허율성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천만원 이런 식으로도 봐보세요 보험료가 2-3만원대 그래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경증 유병자라면 할증 없이 암담보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할증이죠 질병 인수 파격 완화에요 무할증 무서류 무방증 그래서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뇌 심장질환 유병자도 할증 없이 인수가 되구요 여성질환 다빈도질환 어깨 최강 인수가 오직 흥구만 된다는거 지렴 타산은 한달 하지만 현증으로 되고 자궁 네마증 흥구근 바로 하지만 타산은 1개월 정도 지나서 자궁근종 폴립도 현증 표준 인수가 되요 타산은 어 수술 필수 1개월이 지나야 되구요 네번째는 난소난종 가능합니다 흥구화제는 하지만 타산은 안된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대 양성종장 어 종양 진단비에요 그래서 통합 통합 대장 양성종장비기 때문에 종양 진단비 그래서 안보험이나 이대주요치료비처럼 부위별로 나눠서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양성종량 1종부터 4종 네 수술하면 드려요 그래서 최대 30만원 최대 50만원 최대 300만원 이런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원발전위 구분없이 완벽 그 자체에요 신통합 삼총사로 완벽하게 그래서 신통합 신통합 암 원발로 전위가 됐을 때 어깨 최초로 신통합 방사선치료비 이렇게 해서 내가 90세나 100세까지 쭉 비갱시형으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훈구화제는 예전에 모두암이 있었죠 그때 엄청 전화왔었는데 아우 많이 피곤했습니다 피부 유방 이런걸로 인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대 부위암 소화기암도 그래서 질병코드가 맞으면 될 것 같고요 조직검사 결과지나 여러가지 장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위 포함해서 소장 간 담낭 담낭 체장 7그룹 호흡기 기간질 폐 뇌 등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림프종 및 혈액암 이런것도 다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안녕 안녕